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 굿뉴스를 체크하자는 심택 리포트인데요 퀀트K 리포트 최근에 발행한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뚜렷한 우상향 흐름만 남은 업계 1위라는 제목으로 붙였는데 중간에 CXL이 있죠 그리고 이 리포트하고 최근에 IR 통화한 내용들 두 개를 같이 읽어보면서 최근에 뭐가 굉장히 좋아졌네? 라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가 있는가? 라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같이 읽어보기 전에 계속해서 글을 쓴 창작자의 의도를 함께 읽어보고 다른 앵글로도 점검을 계속 해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머릿속에서 머리를 굴려보면서 박강호 연구원님께서 글을 적어주셨고요 대신증권에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내문처럼 매수매도 추천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목 밑에 보면 바로 요약한 부분 요거를 먼저 볼게요 북미 스마트폰 업체형 MCP 공급 확대 스마트폰 쪽으로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2분기 영업이익은 71억으로 흑전한다 하반기 실적 개선 확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심택은 3분기 작년 3분기와 4분기를 저점으로 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흑전이 나오죠 업황이 계속 지금 점점 돌고 있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의 턴어라운드 대비해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늦게 가고 있는 것 같다는 흐름이 느껴지고요 메모리앙 맵 패키지 성장 속에 고부가 매출 비중 증가 사실 이렇게 막 읽어보다 보면 이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면 사실 뭐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한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이 포인트는 읽어보고 퀀티켓 리포트로 넘어가 볼게요 북미 스마트폰 업체형 MCP 공급 확대 24년 매출과 영업이익 상향 북미 스마트폰 업체로 모발량 반도체 MCP 미출이 추가로 반영 전망한다 그리고 국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당연히 90% 공급을 하겠죠 심텍이 관련된 반도체 패키지인 MCP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한다 심텍은 업계 1위다 보니까 이렇게 전방위 업체들이 제일 먼저 찾는 어떤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MCP 비중이 워낙 더 심텍이 높은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그렇게 좋다 뭐 얘기하고 2번은 북미 스마트폰 업체왕 매출 본격화 배경은 지형적인 이슈와 기술 경쟁력 우위로 평가한다 여기 보시면 미국과 중국의 기술 분쟁으로 북미 스마트폰 업체 내 반도체 패키지 부문에서 중국 업체의 공급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죠 그래서 이번 반도체 사이클에서 이런 게 좀 부각이 되고 실제로 이게 영업이익과 어떤 실적으로 펀더멘탈로 지키게 되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국내 반도체 패키지 업체인 삼성전기와 대덕전자는 비메모리 FCBGA 부문에 주력하고 심텍은 메모리항 패키지에서 안정적인 생산 능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점이 메모리 수요 회복 과정에서 최대 수요다 뭐냐면 3, 4년 전에 비해서 돌아보니까 삼성전기하고 대덕전자가 FCBGA 쪽으로 주력하네 그러다 보니까 심텍한테 어떻게 보면 공간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 공간을 지금 침투해가지고 심텍이 전방을 어떻게 보면 침투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메모리 수요 회복 과정에서 굉장히 더 큰 레버리지를 얻을 수 있겠다 더 큰 수혜를 얻을 수 있겠다 더 큰 베타를 보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25년 이익 증가로까지 연결된다 3번 Q, 그러니까 물량이죠 그리고 믹스 개선, 그리고 가격 피상승 효과가 2024년 3분기 기점으로 본격화 전망이다 그렇게 되고 3분기가 워낙 또 성수기이다 보니까요 그것도 그런데 또한 글로벌 AI 투자 확대로 엔터프라이즈 향 SSD 모듈 수요 증가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SSD 쪽이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QLC 특히 하이닉스 쪽으로 해서 옛날에 삼성에서 TLC 하던 거 대비해서 솔리다임에서 하던 QLC가 지금 각광 받으면서 좀 싸기도 하고요 용량은 되게 큰데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SSD 모듈이 잘 나가는 상황이고요 관련된 랜드 매출 증가가 발생한다 FC, BG, FC, CSP는 엔터프라이즈 향 SSD 모듈레 컨트롤러 IC에서 수요가 확대된다 이 SSD를 붙는 FC, CSP로 만든 컨트롤러 IC가 있는데 요구를 또 심택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굿 뉴스다 엄청 굿 뉴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25년, 2026년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지금 1200억, 1300억까지 올라와요 24년에 한 500억에서 2배, 3배까지 가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심택이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심택을 그거를 베이스로 둔 상태에서 한번 이걸 읽어보시면 LP캠에 대해서 글로벌 3사가 모두 올해 말 제품 출시한다고 한다 우리 회사 준비사항은 어떤가 했을 때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이때 처음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3사 모두 대응을 하고 있다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LP캠을 모두 대응하고 있는데요 LP캠이 뭐냐고 하냐면 D램 모듈 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태블릿이나 노트북이나 PC 쪽에 들어가는 그 D램 모듈을 이제 간소화시킨 거예요 특히 이제 태블릿이나 노트북에 많이 들어가겠죠 공간을 한 70%에서 60% 줄이고요 전력 소비도 당연히 줄이겠죠 온디바이스 AI에 필수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준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자 리노공업은 여기 나오죠 LP캠 테스트 소켓을 이미 2월 달에 선보였다 전시회에서 그랬더니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고요 여기 이제 관련된 LP캠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고요 이거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통화한 내용을 잘 보시면 제가 좀 신기해서 LP캠에 대해서는 그때 처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중요하니까 말씀드렸겠죠 여기서 또 LP캠 테스트 소켓을 얘기해 드리고요 GDDR7 같은 경우도 우리 회사 작년 말에 개발이 됐는데 그러면 뭐 LP캠도 작년 말에 개발되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GDDR7도 출실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침택이 전 세계의 어떤 마켓시어가 한 60-70% 이상이니까 수혜가 있을 것 같고요 물량은 작지만 의미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이제 DIMM이라고 하는 기존의 메모리 모듈인데 이걸 10년 만에 바꾼다고 질문 드렸는데 실제로는 뭐 20-30년 만에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가 분명하다 그만큼 바꿀 때가 다가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관련해서 제가 이제 리포트 심택의 리포트를 좀 읽어볼 텐데 앞에서는 LP캠이라는 거를 강조했다고 하면 이 리포트에서는 CXL까지도 강조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회사의 가동률이 70% 초반만 되면 BEP다 그래서 BEP가 Break Even Point라고 해서 어떤 뭐랄까요 이 정도까지 매출을 하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메모리 기판을 계속 증서를 해요 그래서 증서를 하는 이유는 결국 회사 영업이익률을 높이고 회사가 사이클의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함이고요 매번 레거시만 하느냐 하는 비판을 받는 심택이긴 한데 CXL이 하반기에 한 방이 터져주느냐가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CXL 관련된 내용을 조금 보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뚜렷한 우상향만 남은 기판업계의 최고 최고봉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3월부터 동사수주 물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1200억 정도 자금 조달을 한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운영자금으로는 1도 사용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진심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FC, CSP, SIP 정도 그리고 비메모리 쪽으로 주력을 조금씩 옮겨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했어요 발행가액이 3만원 276원인데 리픽싱에 따른 최저조정가액은 2만 1194원이고요 표면 이자율이 0%라는 게 좀 신기했고 모집 자금의 2배수 이상이 들어와서 35개 기관이 나눠서 참여하게 됐다고 해요 이런 것도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심택에 대한 어떤 시장의 믿음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고요 제가 이제 여기는 간략한 심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사의 이제 주역 제품이 CSP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CXL의 시장 개화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CXL 컨트롤러하고 리피트 IC 이쪽 CXL 솔루션에 들어가는 기판을 심택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에는 CXL의 진정한 수에는 부품 수에는 심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떻게 부각되는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SODIM, RDIMM 그리고 이게 이제 과거에 쓰던 PCB이고요 이게 이제 LP캠으로 넘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뚜렷한 회복세 푸름이 포착된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이 살아있는 한 동사의 주가 흐름이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한다 사이클이 살아있는 한이에요 사이클이 살아있지 않으면 주가가 우상향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현재는 물량과 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초입 구간에 있고 그리고 턴 아라운드를 넘어 실적으로 증명해 주기 시작할 거다 초입 구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다 향후 고점 부근에서 반도체 업황에 지속적인 상승세에도 반도체 추가 흐름이 선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흐름이 꺾인다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든지 아닌지 잘 체크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끝나기 앞서서 제가 이제 퀀티K에서 이렇게 K 찬스 3분기를 오픈을 했습니다 온라인을 오프라인은 잘 세미나를 마쳤고요 이렇게 이제 와주신 분들의 어떤 댓글 그리고 어떤 피드백을 잘 읽어보시면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지 안 한지는 바로 근데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가지 리포트를 읽어봤고요 계속해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선별해서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추가로 댓글이나 피드백 주시면 그 방향에 따라서 한번 기업이나 리포트를 선별해 보려고 하고요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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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